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에 직무 평가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4번과 평가 년도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세요. 첫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서요. 4번과 평가 년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4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영문 대문자 한 글자와 숫자 네 자로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요. 대문자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부등호 크다라고 넣으시고요. 영문 대문자 L 넣으시고요. 그 다음 숫자 네 자리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필수 속성이니까 L자와 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 역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요. 비트윈, B, E, T, W, E, E, N, 0부터 N, 100까지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행동 역량 선택하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컨트롤 V 똑같은 내용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평가 테이블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오른쪽 테이블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에서는 이름 필드를 선택하셔서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사이의 공백, 공백을 넣는다 하시면요. 별표 한 칸 띄고 별표 이렇게 입력하시는데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not lik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공백이 없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한 경우 텍스트를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표까지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부속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가능 선택하시고 저장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테이블 완성하는 4, 5, 20점 문제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직무평가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사원 테이블 추가하시고 그 다음 부서 테이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사원 테이블에서 직무평가로 드래그 하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변경된다 라고 하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삭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한번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위치를 살짝 바꿀까요?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는 다시 바꿔야겠네요. 사원 테이블의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모두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값들도 삭제되도록 3개 옵션 다 선택하시고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관계창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겠다. 외부 데이터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에 가셔서 찾아보기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직무 역량 등급 선택하고 열기 연결 테이블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 직무 역량 등급 맞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직무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등급 입력하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연결하였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폼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성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 폼 머리끌에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확인란 네 여기 부서명 옆에다가 확인란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확인란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확인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드래그 하십니다. 네 드래그 하셔서요. 이제는 확인란의 이름을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C, H, K K만 좀 수정할까요? K 소문자네요. 다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C, H, K 전체 부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체 부서 그 다음에 캡션 부분을 안쪽에 있는 선택하실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캡션 부분을 전체 부서라고 수정합니다. 전체 부서라고 캡션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을 형식 탭에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보통에서 굵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본문의 TXT 이름 본문의 TXT 이름과 그 다음에 TXT급 두 개에 대해서는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에 가서 잠금을 예로 해주시면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에 직사각형 컨트롤을 화면과 같이 폼 바닥글에 복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아마 이건가요? 이거 회색 네 TX 박스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아 맞습니다. 폼 머리끌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박스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를 컨트롤 화면과 같이 폼 바닥글로 복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폼 바닥글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요. 폼 바닥글에 붙여 넣으시면 기존에 있는 컨트롤들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시 된 거를 선택하시고요. 정렬에 가셔서 좀 위치를 바꾸셔야 되겠죠. 크기 및 공간에 가셔서 아니 아니요. 저기 그 크기 및 순서 크기 및 순서 조정에 가셔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하셔야만 기존에 있는 컨트롤들이 앞쪽에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폼 바닥글 직사각형이 다른 컨트롤 뒤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서요. 폼 바닥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딴 데 클릭했다가 안을 선택할게요. txt 총인원을 선택하셔서요. 전체 인원수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요. 전체 인원수가 표시되고 그 다음 txt 직무 역량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평균을 표하겠습니다. a, v, g 가로 열고 직무 역량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다시 한번 txt 행동 역량 평균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행동 역량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해 보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확인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우선 텍스 상자 표시가 되는가 전체 부서 표시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서 작업하네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LST 부서명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원번에 오셔서 테이블 부서 테이블 이용하니까 테이블 컬이 맞고요. 행원번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셔서 부서 테이블을 가져다가 오른쪽 닫기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부서명과 부서 코드 순서를 문제 나와있는 제시된 것과 같이 작성하시고요.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 차순 다음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우리 속성 시트를 이용하셔서요. 부서명이 저장되도록 우리가 부서명을 먼저 가져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이라서 바운드 열은 1로 하시면 되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열의 개수는 총 2개를 가져왔으니까 2 라고 하셔야 되겠죠. 열 너비에 오셔서 문제에서 3cm와 2cm 되어 있습니다. 3하고 2세미콜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LST 부서명 컨트롤에 대해서 행온번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부서명 평가 입력에 아까 만드셨던 우리 그 확인난이 있었죠. CHK 전체 부서라는 확인난을 만드셨는데요. 클릭하여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점 점 점 작성기 가셔서 문제에서 CHK 전체 부서 컨트롤 값이 True이면 If 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If 만약에 CHK 전체 부서가 True이면 현재 폼에서 미 생략하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되고 현재 폼 미 점 CHK 전체 부서가 값이 True라면 따로 추류값 넣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현재 부서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된 값이 True라면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넣은 추류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LST 부서명 LST 부서명이 널값을 대입하고 현재 폼에 LST 부서명에 다가 널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필터가 해제되어 필터가 해제된다. 현재 폼에 필터 속성을 필터 원을 해제한다라고 하시면 Fals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해제되어 전체 사업명단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If 구문과 필터 원석성 작업하셨고 If에 대한 거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평가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그러면 보고서 속성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정렬 기준을 첫 번째 부서코드를 가지고 정렬 하겠습니다. 부서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 평가 연도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을 추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서코드 TXT 부서 컨트롤 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코드 가 표시될 수 있도록 는 부서명 M% 연산자 가로열고 M% 연산자 부서코드 M% 연산자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코드 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테두리 스타일을 본문에 모든 컨트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형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투명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투명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부서코드 바닷글에 TXT 인원수를 선택하셔서 개수를 데이터 탭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괄호 열고 별표 괄호 닫고 엔터 그 다음 TXT 평균 TXT 평균 직무 역량은 컨트롤 온분에 오셔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평균 행동 역량은 AVG 가로 열고 행동 역량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 보시면 작성하신 내용 레코드 원본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서 그 다음에 평가 년도 그 다음에 머리끌 부서명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 아래쪽에 평균 값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LST 부선명 컨트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작성기 LST 부서명을 클릭하면 LST 부서명 컨트롤 에서 선택한 부서명에 대한 사업명단이 표시되도록 한 후 그 다음에 CHK 전체부서의 값이 false가 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 밑점 필터 하겠습니다. 조건은요. LST 부서명이 부서명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시는데요. 부서명이 LST 부서명과 같습니까? 입력받는 컨트롤과 부서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거워주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M% 구분하시고요. M% 구분하시고 큰 따옴표 열어주셔야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가 되겠죠. 부서명이 LST 부서명과 같다면 필터 속성을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원 속성을 추류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또한 현재 폼 의 CHK 전체 부서를 폴스로 전체 부서가 체크가 되어있으면 모두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폴스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LST 부서명에서 컨트롤에 선택한 부서명과 같은 사업명단이 표시되도록 한 후에 CH 전체 부서의 값이 폴스로 되도록 구현하시고 필터 원을 추류 속성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시면 부서명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직무 등급 오류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만들기 탭 한번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 합니다.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과 직무 평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직무 평가 테이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합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사원 테이블에서 4번 필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이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직급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합니다. 직급을 두 번 가져왔네요. 추가된 건 선택하고 지울게요. 사원 직무 평가 테이블을 이용하여 직무 등급 필드가 비어있는 사원을 조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등급 필드는 직무 평가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 하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비어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Is Null 이라고 입력합니다. 직무 등급에 비어있다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수정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결과를 잠깐 보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실행 한번 결과를 볼게요. 4번 A1021 해당된 데이터 평가 그러니까 직무 등급이 비어있는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커리 이름을 직무 등급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커리를 가져오네요. 직무 평가 정보라는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4번 필드 선택하고 더블클릭 두 번째 이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부서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직급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합니다. 그 다음 평가 년도가 2008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져온 필드에는 평가 년도가 없어요. 평가 년도를 선택하되 더블클릭 한 다음에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는 해제하시고 조건에다가 2002 2008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평가 년도가 2008년 이고 직무 등급 마찬가지로 직무 등급도 가져올 표시할 필드에는 없으니까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직무 등급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조건이 뭐뭐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조건 A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A를 입력하는데 함수가 입력이 되니까 문자 A 큰 다운표 묶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인 자료들의 2009년 진급 대상자 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커리 도구의 디자인의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시고 2009년 진급 대상자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4번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에서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선 결과를 잠깐 보고요. 현재 전체 레코드 7개가 확인이 되고요. 4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작성한 내용은 저장을 일단 할게요. 쿼리 이름은 2009년 진급 대상자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왼쪽에 쿼리에 조금 전에 작성한 쿼리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를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면 네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실행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면 7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예를 클릭 클릭하시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2009년 진급 대상자 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더블 클릭 하시면 아까 보셨던 7개 레코드 가 이렇게 추출돼서 테이블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 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 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쿼리를 가져오시네요. 쿼리 탭 선택하시고요. 직무 평가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4번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부서명 더블 클릭 직무 역량 평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평균 값은요. 직무 역량 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선택하고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행동 역량 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을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눌러서 요약에서 평균 마찬가지로 평균 선택하시고 표시할 문구에다가 필드명을 직무 역량 평균 이라고 입력 하시고 열러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필드 널러비 조절하시고 마찬가지로 행동 역량도 앞에다가 필드명을 행동 역량 평균 이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직무 평가 정보 코리를 이용하여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름에다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만 조회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 매개 변수니까 대가로 열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우선 결과를 잠깐 보시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문제에 나와 있는 박민선 입력하시고 맞게 추출이 되는지 확인 한번 눌렀을 때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평균값도 구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러빛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맞게 작성이 되셨고요. 저장하시고 종료하시면 될 것 같죠. 저장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사원별 평균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처리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서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사원 테이블 직무 평가 테이블 더블 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부서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오른 위쪽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직급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 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을 미리 클릭 하시고 필드를 선택 하셔도 되고요. 필드를 지금처럼 추가해 놓으시고 크로스텝을 클릭 하셔도 돼요. 만약 전 두개만 우선 추가 했는데 크로스텝 클릭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 했을 때 아래쪽에 크로스텝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부서명을 선택했던 추가했던 필드는 제시된 그림에 봤을 때 행에 있습니다. 행머리 글로 표시 할 거고요. 직급은 열머리 글로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하시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행동 역량 필드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평균을 선택하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따로 사원 앞쪽에 평균에 대한 내용이 값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3개 필드만 가져오시면 되는데 일단 더 수정할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잠깐 결과를 보시면 부서명과 그 다음에 직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과장 대리 사원 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래쪽에 점수들이 제시된 그림에 봤을 때는 다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소수점 자릿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선택하시고 값 부분에 대한 평균 값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고요. 행동 역량에 대해서는 형식을 우리는 표준으로 선택하고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급에 대해서는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순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열머리끌에다가 열머리끌의 순서에다가 우리가 제시된 그림 순서대로 사원 신표 그 다음에 대리 신표 과장 신표 차장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결과를 살짝 보시면 부서명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순서대로 잘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값은 평균값은 소수 이하 자릿수 표시되지 않고 정수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한 크로스텝 커리 이름을 부서별 직책별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같이 모의고사를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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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